10월 31일로 하면 할로윈 파티 시작한다고요? 아오오케오케오케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할로윈 시즌이구나 아 호박으로 랜턴을 만들 수 있구나 호박 모종도 판매했대 할로윈 당일에 사탕도 준대 오오 무서운 느낌의 옷이랑 악세사리도 사야되네 애플아 안녕? 어허 아냐 요즘 잠깐 바빴어 아 미안해 내가 널 잊은건 아냐 늘 생각하고 있었어 유학 갔다 왔어 생각하기 가방에 왜 이렇게 막 이런 쓰레기들이 많아 자랑하지마 자랑하지마 따개비 자랑을 왜 해 저거 따개비 먹지도 않는거잖아 저거 따개비 쓰잘떼기도 없는거 저거 아 내 수면방에 한번 가봐야지 오랜만에 아 내 행복한 수면방 아 이대로 자면 어떻게 되는거지? 오 잘수도 있네 오오오오오오 꿈속으로 간다 꿈속으로 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코끼리가 아 몽쉐르 아 꿈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구나 아 다른 섬에 사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복사하는거구나 일단 꿈을 맡기자 내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거 아니야 아 내 꿈 번지는 이거래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놀러오시면 됩니다 2층도 좀 볼만하게 해놨죠 차 좀 마시고 가세요 여기 가스불 펴놓은거 좀 가스불 좀 꺼놔주세요 저러다가 집 다 타겠다 여기 몇개월 동안 가스불이 열려있던거야 눈 색깔 형광색 중앙색 나왔어요 아 그거 안 사고 싶은 색깔이긴 한데 할로윈 때문에 사야겠다 할로윈 때문에 오 보디 페인팅이 있는데 오 보디 페인팅이 있는데 가인 스타일이지 오 그러면 안돼 그래 좋아 사탕도 샀고 사탕이 하루에 하나씩 밖에 못사는구나 되게 중요한거구나 할로윈 데이로 한번 가볼까요 옷을 미리 갈아입어 갈아입어놓을까 오 좋아 오케 좋아 이거 좋은데 좋아 아 이거 좀 색깔이 좀 보라색 옷이라서 좀 맘에 안드는데 됐어 할로윈으로 가볼까요 머리 때문에 모래도 김장훈이네요 더더욱 김장훈스러워졌어요 머리를 바꿔야하나 키칠갑 로봇을 입은 김장훈 어 내 생일이기도 한데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? 생일파티도 하나? 어 할로윈 느낌만 냈구나 모자로 모자 귀엽다 모자 너무 이쁘잖아 여울아 여울이 모자랑 스웨터 너무 귀엽다 스웨터에 자수 들어간거 너무 이쁘네 오 오 오 이렇게 수상하냐 오 음악도 바뀌었고 오 하늘도 진짜 보랏빛이야 김장훈씨 할로윈축제에 오신건가요?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또 애들 뭐 파는거 없나? 의상은 뭐 파는거 있나 한번 보러갈까? 오 뭐야 오 너 누구야 너 누구니? 펌킹? 어 트릭 트리거 트리 할로윈의 제왕 펌킹이래요 아 사탕을 어 나 사탕 하나 줘야되나요? 오 바로 먹네 어 선물 뭐 주지 어 펌킹 페이스 굿 아 다음은 롤리팝을 가져오래 아 밖에 있는 요새 사탕한테 사탕을 주다보면 언젠가 얻을 수 있대 아 롤리팝을 얻어야 되는구나 아 이러면 좋은 아이템들 하나씩 주는구나 아 리액션도 준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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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탕 하나 사간다 의상실도 한번 가볼까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들오들 딴다 그렇지 하하하하하 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옥 아 역시 프로는 달라 일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거야 색깔이 있는 게 좋겠지? 빨간색으로 화려한 동굴 귀 모자 피의 곰돌이 피의 곰돌이로 변신하는 옷을 사주지 페인글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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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, 막 네풀이 너분도 오늘 너무 귀엽다 피의 곰돌이 옷 입었네? 아이고, 사탕이 없는데? 아 장난칠거래 아이야 장난칠거래 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장난쳐줘 아? 그 게 낭더지? 아? 각오하래 아 각오하래 너무 귀여워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 나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 이거 사탕 한 번 더 줘? 어 펌킹 로봇 굿 여기 한 번 놀려볼까? 여기 브로콜리 어 뭐야 안논리네 이거 어 얘 뭐야 나 씹네 야 브로콜리 브로콜리 너마저 이 자식아 너 뭐 변신을 한 거야 지금? 아 생일 축하드냐 생일에 나가 할로윈에 나가 아니 아무도 내 생일 파트는 안 해줘 할로윈에 묻혔어 내 생일이 늘 이뤘습니다 내 생일은 늘 할로윈에 묻히죠 아 펌핑 가면이랑 로브를 써야 쟤네들이 놀래는구나 아 이렇게 써야지 쟤네들이 놀래는구나 오오 놀래지 어 펌핑 아 완전 놀랜다 아 사탕 사탕 받쳐 내놔 임마 아까 내가 줬던거 다시 내놔 어 사탕 수거 야 사탕 수거 들어갑니다 다시 옷 갈아입고 어 미애야 왜 사탕을 뺏기면 이때 롤리팝을 준다는거죠? 아 할로윈 벽 오 롤리팝! 오 너무 예뻐 롤리팝 좀 뭐 줄려나? 오 놀랬어 오 하트 오 해피할로윈 오 좋아 오 뭘 줄려나? 킹오브사탕 아 저게 킹오브사탕이구나 킹오브사탕 오 할로윈 마차 오 대박 우와 너무 예쁘다 오 짱이네 롤리팝 오 롤리팝 와 좋아 그거 또 뭐 줄려나? 오 대박이겠다 메이첼 너뿐이다 기가 막힌네 역시 메이첼 밖에 없어 오버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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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요 아 빨리 특별한 선물 그렇지 기가 막힌거 줘야돼 레시피야? 오 할로윈 마차 레시피 굿 어 또 롤리팝 또 줘요? 하나 더? 뭐야 이거 무슨 레시피지? 오 지팡이 너무 이쁘다 마차 오 자 이제 가자고 오 오 아 예쁘다 그리고 약간 질감이 있어요 약간 그 무슨 종이라고 그래야 되냐 그걸 부직포 같은 거 어 맞아 부직포 같은 걸로 아 부직포를 전문용어로 펠트지라고 합니까? 아 펠트지 이렇게 해서 할로윈 나들이를 한번 가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동물의 숲이었어요 안녕